그저께 페이스북을 비롯한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자료도 일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미국의 국민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여 오던 모든 인터넷 소통 창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위라는 생소하고 조그만 다른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계정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어제 그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곧 대형 뉴스가 터질 것입니다. 모두들 1월 20일에 보도록 합시다.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0일이라면 새로운 제46대 대통령의 취임식 날입니다. 즉 저쪽 민주당 쪽에 조 바이든이 취임한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런데 또 묘하게도 그 글 아래에는 4년 전 2017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때의 사진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껏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제 곧 어마어마한 대형 뉴스가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